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돼지 뽑기 한번 해볼텐데요. 네 여기 있는 돼지들이 모두 다 10세입니다. 무려 16개. 엄청 많네. 그래서 상품이 지금 이 두 개랑요.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다 상품입니다. 아 일단 좋은 거는 뭐 영어 두 개 정도? 네 그렇네요. 좋은 게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탑쪽에 있지 않을까? 탑쪽에 있겠다 무조건. 자 한번. 근데 자원 1개 자체 끝까지 간다고 해서 아니면 저런 구석에 잡는 게 어려운 거 아니야?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이거? 여기 있는 거? 안 잡혀있고 토치해서 해보고 아냐? 어. 자 그럼요 열쇠 뽑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영상 보시기 전에. 끝난 동안. 좋아요. 잡았어요. 이거를 빼보고. 얘를 빼고. 한다면. 그래 그래 그래. 잘 봐봐라. 이거 뭐야? 핸드폰 보다 봐봐. 아 그래 가지고 가는 게 낫나? 떼고 떼고 불러서 어떻게 되는지 볼게. 어 어. 쟤는 잘 안 나오네. 주석에 있는 게 좋은 거 같아. 어 뭐야 이거. 직계가 잘 안 움직이네 생각보다 이쪽에. 저건 또 여기에 지금 이만큼 튀어나와 있어서. 저게 잘 안 나올 거 같긴 해. 얘를 먼저 꺼내야지 지금. 오케이 끝까지 놔 볼게요. 뜨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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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글. 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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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지 자리로 왔는데. 맞네. 그냥 안 걸어 다니네. 응. 어. 제가 뒤에 살짝 밀어졌어. 이렇게 해야지. 이렇게 해야지. 이렇게 해야지. 이렇게 해야지. 이렇게 하는 게 맞지. 그러니까 이거 오면 안 돼요. 그렇네 그렇네. 좀 뒤에 있는 거 꺼내고 싶었지. 이 돼지가 생각보다 듀직해서 막. 그 다이소 돼지만큼. 다 가져다니지 않는 거 같아. 어. 나에서 나오겠다. 그냥 딴 거 잡다 보면. 나에서 나오겠네. 그렇긴 해. 저거 안 하고? 아 저거 꺼내고 싶긴 한데. 저거 가져가면 더 힘들 텐데. 맞아. 일단. 그냥 얘부터. 얘로 칠게요. 그래 앞에 좀 치우고. 오. 나이스. 형은 당연히 안 좋아서. 가면 있을 거니까. 잘 안 돼. 이게. 그렇지. 뭐야. 잘 나왔다. 오. 나이스. 형은 얘를 뽑아야 되면. 이제는 다른 거 다 들고 와야 돼. 그래 그래 그래. 구석에 있는 게 궁금했기 때문에. 아 맞아. 두 개 꺼내. 확인합시다. 일단. 어 이거 한번 확인할게요. 헷갈리잖아 저거. 어. 너가 구석으로 가라. 됐다 됐다. 어 움직여버렸어. 아 뭐야.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. 여러분들. 죄송합니다. 됐어요. 우웅게 뽑았습니다. 자. 여기 제일 앞에 있던 거라서. 아마 이게 튀기무동 같은 거가 있던데. 70번. 튀기무동 맞네. 아니 이거 좀 쉬워한 거 아니야 이거. 튀기무동이랑. 나중에 다 꺼내자 한 번에. 어. 여기 구석에 있던 거거든. 몇 번? 58번이라는데. 58번? 어? 58번이 없는데. 58, 59? 아닌가? 58, 59, 60이 없는데. 60이 없는데. 58번. 아 여기 있다 58번. 아 여기까지야. 오 요거 요거. 아 여기도 열쇠가 있구나. 아 요거 나중에 꺼내도록 하고요. 57번. 카사드 이거 먹는 거네. 어 맞네 맞네. 이것도 완전 꽝이네. 자 그럼 어쨌든 구석에 있는 거 제가 하나 가져왔잖아요. 네. 일단 열쇠 저격. 자 요거를 한 번 저격을 해서 꺼내봅시다. 이런 것도 저격하는 말 없이. 맞아. 아 좀 더 빨리 해야 되겠다. 네. 늦었어. 늦었어. 구석에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. 그래도 구석에 있는 거 해봐야지. 무조건. 바로 이럴. 어? 나도 나쁘지 않아. 어. 확인 확인해. 더 좋지 뭐. 이러면 이게 열쇠 수도 있어. 다 악스럽네. 어? 66번. 66번? 여기 있는 거예요. 66번. 뭐야 이게? 아. 페라리 봉시. 에바 누워있네. 여기로 쳐야 되나? 그냥 그 자리에서. 그게 맞는 거 같기도 하고. 어머. 어. 이걸로. 안돼. 저 봐둘 것 같아. 미치는 더 좋아졌다. 더 좋아요. 이걸로 쳐야 돼. 그치. 내가 봤을 때. 잡아서. 오. 다른 식으로 해도 되겠다. 이걸로 또 있잖아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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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지금 다 꺼냈지? 안 했는 거? 어어. 좋아요 좋아. 불러서 나누겠구나. 아니면 막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. 맞아 맞아 맞아. 그것도 괜찮아. 어. 자 이걸로 쳐야 돼. 그냥 밑에 쳐야 돼요 이거는. 다 채? 뒤에가 너무 없어. 맞네. 좀 더 가져갑시다. 앞을 가득 차요. 가득 채워야 돼. 응 그럴 거 같네. 짜잔. 아니면 그냥. 가리 터치기가 있었구나. 가비. 심지어. 이걸로 세웠어. 이걸로 세웠어. 한 이 정도에 있는 것들 가져가 봅시다. 그래 그래. 좋다 좋다. 그래서 다 가져가니까. 돼지만 좀 잘 잡으면 되는데. 돼지가 은근히 약간 미끄리끌해. 은근. 은근 잡기 좀 어려워요. 어. 자리 하나 하면서. 얘는 근데 여기 해야 되겠다. 어 좋다. 그렇지. 좋고요. 저 구석에 있는 녀석을 뽑고 싶단 말이죠. 그렇습니다. 그렇지. 가다가 앞으로 한 칸. 아유. 아유. 나쁘지 않네. 하나 더 가져가야 돼? 얘를 잡으면서 밀면 안 내려질까? 아니다. 하나 더 가져가야겠다. 뒤에 막자. 어 뒤에 막자. 이게 좀 비어있어서. 응. 하나 더 가져가 보자고요. 오. 희한한 바나나. 근데 끝까지 가져가는 것보다 확실히. 더 취향에선 좋다. 끝까지 가. 아 그래. 하나 더 가져가고.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보자고. 그래 그래. 끝까지 가져가면 안 돼. 끝까지 가져갔다가. 나 생각보다 좋은 위치로 딱 갈 줄 알았는데. 저거 잘 생기지 않아. 저거는. 낚시다. 잡아야 돼. 잘 잡았. 잊지 않아 형. 이제 좀 나오나? 잡아줘야지 이제는. 찹. 잡아. 나이스. 자 이제 여기서. 붐빈다 붐빈다 슬가피. 자 여기서 밀어서 막 넣어야 돼. 그거 말고는 없잖아. 응. 그래 아주. 아니 아니 아니. 네.. 지게 들어가기도 힘든. 네. 그래.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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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 아 아 이겔 접근이 늙기도frage.. 자기가 사다 먹으면 또 들어가겠지 맞아 맞아 우리 저거 하나 노리는 거 아니야 자신? 어 둘같아 둘같아 오 그래? 오케이 좋아 요리조리를 해버려 아니면? 응 그것도 나쁘지 않아 왜 이렇게 놓지? 어우 더 들어갔어 더 들어갔어 에헴 아기정만 이렇게 해버려 어 다 샤물 불렀어 딴 거 하나 딴 거 하나? 아니다 아니다 샤버려 뼈보다 안 작어 어 어 요 라인이 있는 거 요거 가져가면 안 되겠지 한번 해볼게 시계 4번? 네 챡 돼지가 많이 힘들어 어 갈기 어려워 잘 잡? 아 짱이 시계 3번 남았고요 아 이거는 끝냈으면 좋겠는데 잡았다 한 방에 아 아 저기 앞에만 비었어 아니면 저기 앞에만 비었네 어 엄청 밀었어 밀었어 끝 끝 마지막 만원 내가 봐 저거 요리조리해서 저것만 밀어둔 안 hase 없어 한번 해볼게 우유 우유 오 과연? 과연? 어? 너무 저기요 세네 위에 밀세다 어 위에 자격선거 역시 위에 있는 거였다 짜러롱~~ 수고하셨습니다~~ 위에 박스도 있어 딱 짱구는 거 맞지? 지금 뚜둔 와 역시 저기 제일 안쪽에 있는 게 맞았네 그러네 딱 잡기 어려울 거 같아 자 일단 하나 할 거 요거 어떤데 요거? 나도 요런 거 같아 딱 탑 쪽에는 원래 잘 안 건드리거든요 똑같이 가져간 거고 하면 안 건드리게 된 거 아닐까? 오! 가운데까지 갔고 앞에 있는 거 치면서 뽑는 거지 맞아 자 8번 남았습니다 아직 몰라요 이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앞에 너무 공겨가지고 체크카드 되가지고 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잡았고 목표 안으로 뽑았긴 했네 요쪽을 잡을까? 여기? 어 잘 안돼 오 됐다 됐다 하나 근데 이거 그냥 리터스 해야될까? 어 그냥 앞에 젤을 뽑아야 될 거 같아 이게 낫다 내가 봤을 때 그래 이걸 하자 약간 조금 하나 나오겠네 저라면 세메스 세워져 있는 거 여기 의심이 딱 흐트러지면 세메스 아아 실패를 한 번 더 해주자 어 세메스 아우 되게 은근 어렵다 맞지? 많아지면 생각보다 막 자가가 좀 나 어쩌면 좋지 세메스 슈 됐다 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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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게 접히네 어 세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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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촬영사님께 뭐였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줄게요 안녕